오늘의 동화 은혜가픈 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글방에 가다가 조그마한 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뱀은 배가 고팠는지 그 아이를 바라보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아이는 뱀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먹밥을 풀어 밥 한 숟갈을 떠서 주었어요. 다음날도 아이는 글방에 가다가 또 그 뱀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또 밥 한 숟갈을 떠서 뱀한테 주었지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아이는 뱀에게 밥 한 숟가락씩을 주었습니다. 뱀은 아이한테 밥을 얻어먹고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몸집이 커지자 뱀은 밥도 많이 먹게 됐지요. 처음에는 한 숟갈씩을 먹었는데 두 숟갈 세 숟갈 늘어가더니 나중에는 아이의 주먹밥을 모두 먹어 치워도 모자랐습니다. 반대로 아이는 점점 말라갔어요. 뱀에게 자기 점심을 모두 주고 굶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하루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글방에 가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밥을 못 가지고 와요. 그러니 그 아이와 함께 먹게 밥 좀 많이 싸주세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커다란 그릇에다 밥을 꾹꾹 담아줬습니다. 아이는 이 밥의 절반을 뱀에게 주었지요. 몇 년이 지나자 조그마하던 뱀은 커다란 구렁이가 되었어요. 아이는 이 구렁이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네가 정승댁에 장가를 들게 될 거야. 형님도 참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부잣집에 장가를 가요. 더군다나 정승댁 따님한테 말이에요. 두고 봐. 넌 꼭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될 테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승댁에서 사람이 오더니 청혼을 해왔습니다. 구렁이의 말대로 아이는 정말로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된 것이에요. 결혼식 날 새신랑이 된 아이는 말을 타고 색시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렁이가 와서 새신랑한테 말했어요. 아우야 나는 먼저 신부집 뒷곁에 뗄라무 쌓아놓은 곳으로 가서 숨어 있을 테니 그곳으로 먹을 것 좀 가져다다오. 새신랑은 말을 타고 색시집으로 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러고는 고렁이한테 떡이며 과일 등 맛있는 음식들을 한 광줄이 가득 담아다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새신랑과 새색시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색시를 짝사랑하던 중이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는 뒷곁에서 숫돌에 슬겅슬겅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새신랑을 죽이고 색시를 빼앗아 가려고 말이에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구렁이는 중의 몸을 친친 감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챈 중은 그만 냅다 도망을 쳐버렸지요. 구렁이가 아니었으면 새신랑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답니다. 구렁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새신랑은 계속해서 글방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우야 이번에 네가 과거시험을 보면 반드시 장원급제할 테니 과거를 꼭 보도록 해라. 새신랑은 구렁이 말대로 과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장원급제에서 큰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지요. 그 사이 새로 왕에 오른 임금은 백성들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날마다 방탕한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들 배만 불리기에 바빴어요. 백성들은 그런 임금과 신하들을 많이 원망했지요. 어느 날 구렁이가 새신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에 올라가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나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뽑게 될 테지. 그때 네가 나서서 네가 그 구렁이를 죽일 테니 사람 백명과 달고지 백대 그리고 커다란 칼 한 자루를 달라고 하거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게를 와서 내 몸뚱이를 백토막으로 잘라. 달고지 한 대에 한 토막씩 씻고 왕한테 가져다 바쳐라. 새신랑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몸인데 저더러 형님을 칼로 쳐서 죽이라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버럭 화를 내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놈아 날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새신랑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무시무시한 소문이 온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고개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었어요. 백성들은 임금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하느님이 벌을 내린 거라며 수근거렸지요. 나라에서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그 고개로 보내 구렁이를 죽이도록 했지만 가는 사람마다 구렁이에게 잡아먹혀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 나라에서는 방을 붙였지요. 그 구렁이를 죽일 사람을 뽑는다고 말이에요. 그 방을 본 새신랑은 임금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람 백명과 달고지 백대 그리고 커다란 칼 한 자루를 주시면 그 구렁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형님 내가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구렁이가 나타나 몸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새신랑이 자기 몸뚱이를 칼로 토막내기 좋도록 말입니다. 새신랑은 칼로 구렁이를 백토막으로 잘랐지요. 그러고는 달고지 한 대에 한 토막씩을 싣고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임금은 그 구렁이가 얼마나 크고 긴지 보겠다며 백토막 모두를 차례로 붙여보라고 했어요. 새신랑은 구렁이 토막들을 하나씩 붙여 내려갔습니다. 한 토막 두 토막 아흔아홉 토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토막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렁이 토막들이 착착 달라붙으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한테 달려들어 왕을 한 입에 잡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렁이는 새신랑을 왕으로 삼았지요. 왕이 된 새신랑은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뱀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는 그 다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주 잘 보살폈다고 하네요. 백성들도 열렬히 환영하며 잘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요술 괴짝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아주 지독한 구두새였지만 아들인 천석이는 마음이 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날마다 소달구지에 옷과 쌀을 씻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이렇게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 제 아무리 큰 부자집이라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고 멋진 기와집은 팔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 천석이가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했어요. 천석이는 망설이지 않고 처녀에게 옷을 주었지요. 처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천석이는 처녀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 옷을 주셨지 뭐예요.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라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우리 딸아이에게 좋은 옷을 주었다니 정말 고맙소. 편히 쉬었다 가시구려. 처녀의 어머니는 천석이를 반갑게 맞으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천석이가 떠나려 하자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딸에게 옷을 선물했으니 나도 젊은이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야겠소. 우리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한 가지만 가져가시오. 처녀의 아버지는 천석이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뒷들에는 수많은 사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돌담인 줄 알았던 담은 모두 금덩어리였지요.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슴을 갖고 싶다면 이 사슴을 전부 가져가도 좋고 적흠을 갖고 싶다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마음껏 가져가시오. 천석이는 무엇을 가져갈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녀가 천석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어요. 우리 집에는 낡은 괴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장 귀한 보물이니 그걸 달라고 하세요. 천석이는 처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낡은 괴짝을 주십시오. 처녀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건 우리 집안의 가보라서 좀 곤란한데. 아버지가 망설이자 처녀가 얼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어서 그 괴짝을 들이세요.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구려. 처녀의 아버지는 낡은 괴짝을 꺼내 천석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요술 괴짝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괴짝을 두드리며 말하시오. 그러면 뭐든지 나올 것이요. 하지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절대로 이 괴짝을 열어봐서는 안 돼요. 괴짝을 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명심하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천석이는 인사를 한 다음 어깨에 괴짝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천석이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시험삼아 괴짝을 두드리며 말했지요. 배가 고프니 어서 음식을 차려다오. 그러자 괴짝에서 예쁜 처녀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석이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길을 떠났지요. 천석이는 며칠이 걸려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보는 천석이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천석이 때문에 집안이 망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천석이가 큰소리 치며 말하자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이제 정신까지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하지만 천석이는 태연하게 괴짝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라. 그러자 순식간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 괴짝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더니 천석이는 다시 괴짝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괴짝아,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지어다오. 순간 괴짝에서 수십 명의 목수들이 집 지을 나무며 기와들을 가지고 나와서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잘 살 때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천석이네 식구는 이제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되어 오순도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울의 욕심쟁이 사또가 천석이를 찾아 와바랬습니다. 자네에게 신기한 괴짝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여주겠나? 천석이는 괴짝을 사또 앞에 꺼내놓고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또께 드릴 음식을 장만해 보겠습니다. 괴짝아, 사또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자 괴짝에서는 사또가 좋아하는 진귀한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름다운 여자들까지 나와서 음식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넋을 잃고 가만히 있던 사또가 말했지요. 정말 신기하구나. 이 괴짝을 내게 팔지 않겠는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천마지기의 땅몬서일세. 내 전재산이니 부디 그 괴짝을 내게 팔게나. 땅 백마지기만 갖고 있어도 큰 보좌인데? 이 천마지기라면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지요. 천석이는 괴짝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사또가 자꾸 졸라대니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판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또에게 미움이라도 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천석이는 괴짝을 사또께 팔고 말았어요. 물론 천석이는 이 천마지기의 큰 재산으로 잘 살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사또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워낙 사치와 거칠애를 즐기는지라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천명이나 초대했지요. 사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삼아 괴짝을 두드리며 음식을 장만하라고 이르려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 아예 괴짝을 활짝 열어놓고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괴짝을 활짝 열어놓고 말했습니다. 천명이 먹을 음식을 빨리 장만하도록 하여라. 하지만 나오라는 음식은 안 나오고 웬 수십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사또를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마구 두들겨 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또가 살던 집까지도 모조리 부숴버렸지요. 괴짝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또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천석이는 그 소문을 듣고 얼른 광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집이며 물건이며 다 부서져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괴짝만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지요. 너무도 놀란 천석이는 매우 급하게 괴짝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괴짝아 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라. 천석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괴짝 안에서 의원들이 나오더니 다친 사람들에게 알약 한 개씩을 먹이고 다시 괴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쳤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또도 다시 정신을 차렸고 말이에요. 사또는 손가락으로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괴짝은 내 물건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게나. 결국 마음씨 착한 천석이는 요술개짝도 되찾고 이천마지기의 논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천석이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수다쟁이 아줌마 옛날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다스러운 아줌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다쟁이 아줌마는 자기가 한번 보았거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는 바람에 비밀이 없었지요. 무슨 일이든지 이 아줌마에게 얘기를 해주면 금방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수다쟁이 아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다가 주먹만한 황금덩이를 발견했어요. 남편은 너무도 기뻤지요. 그래서 그 황금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알리려 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는 또 분명히 동네방네 소문을 낼 게 뻔했기 때문이지요. 남편은 그 황금덩이를 커다란 바위 밑에 파묻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남편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라가 황금덩이가 묻혀있는 바위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금덩이를 파냈지요. 남편은 황금덩이를 들고 이 궁리 저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을까. 반나절 동안 생각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꺼냈지요.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때 남편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남편은 도시락에서 밥을 한 줌 꺼냈어요. 그리고 손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주먹밥을 여러 개 만들었지요. 그런 다음 그 주먹밥을 가지고 커다란 소나무 앞으로 가서 소나무 가지 끝에 하나씩 하나씩 달았습니다. 주먹밥을 모두 단 다음 멀리서 바라보니 주렁주렁 달린 것이 꼭 무슨 과일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한 짐에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뭐야. 산에 올라갔는데 글쎄 소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야. 소나무에 주먹밥이 달렸다니 내가 그 말을 믿을 만큼 바본 줄 알아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능청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이 그런 농담을 하겠소. 정 못 믿겠으면 지금 한 번 산에 올라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구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따라 산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내는 소나무에 달린 주먹밥들을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보리나케 마을로 뛰어내려와서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수다를 떨어댔어요.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 뭐예요. 뒷산에 올라갔더니 글쎄 소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뭐겠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부인을 비웃으며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자기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자 아내는 그만 풀이 죽고 말았지요. 그 후로도 남편은 몇 차례 더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만들어 아내가 수다를 떨다가 창피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몇 번 창피를 당하게 하고 나서 남편은 생각했어요. 이제 이쯤이면 괜찮겠지. 그러고는 황금덩이를 아내 앞에 내놓으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이 황금덩이를 주웠지 뭐요. 정말 운이 좋은 날이오. 화 황금을요? 그렇소. 이건 보다시피 분명히 황금덩이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으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수다쟁이 아내는 입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거리로 뛰쳐나가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 남편이 황금덩이를 주어왔다고 자랑을 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 수다쟁이 아줌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이나 바보 취급을 했어요. 결국 그 수다쟁이 아줌마는 동네 사람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제야 남편은 안심하고 마을 사람들 모르게 황금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의 고질병인 수다병도 고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강도를 용서해준 젊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병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집안 생활이 말이 아니었지요. 얼른 낳으셔서 기운 차리시라고 아들 내외가 어머니에게 좋은 약도 사다드리고 값비싼 보약도 지어드리다 보니 결국 집안에는 돈이 모두 떨어져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황소 한 마리를 팔기로 했어요. 아들이 장에 가서 황소를 판 돈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다가 그만 칼을 든 흉악한 강도를 만난 겁니다. 흉악한 강도가 아들의 목에다가 시퍼런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그러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까 장에서 황소를 판 돈 있지? 좋은 말로 할 때 그 돈을 다 내놔. 아니 황소 판 돈 강도가 강도가 목에 더욱 바짝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소작 부리지 말고 얼른 내놔. 그러자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지요. 이 돈은 저 어머니 약값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 제발 그냥 보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더욱 높이 쳐들고 아들을 위협했지요. 이놈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당장 그 돈을 내놔. 그때 마침 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포졸들이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졸들 가운데 한 명이 물었어요. 이보시오 이렇게 깊은 산 중에서 당신들은 무얼 하고 있는 거요. 이때 황소값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던 아들이 얼른 강도에게 속삭였습니다. 얼른 그 칼을 지우시오. 아들은 포졸들에게 그 강도를 고발하여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지금 장에 가서 황소를 팔고 오는 길인데 이 친구는 그 소판 돈을 보고 지난번에 제가 꼬아간 돈을 달라하고 저는 어머니 병을 고친 다음에 주겠다 하고 서로 승강의를 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은 산이 깊어 위험하니 그렇게들 잊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오. 포졸들이 사라지자 강도는 아들 앞에서 풀썩 무릎을 꼬르며 빌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으로 쓰시기 위해 황석까지 판 돈을 빼앗으려는 이놈을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말 한마디면 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강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엎드린 채 감격하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강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만 일어나시오. 누구나 사람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뉘우쳤으면 됐소. 이제부터는 나쁜 짓은 그만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시오.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아들의 따스한 손을 부여잡고 강도는 꺼이 꺼이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며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젠 지난 일을 뉘우치고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들은 뒤돌아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강도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흐뭇한 미소를 띄며 바라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미운 시아버지 옛날에 어떤 부부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늙어서 일도 못 하면서 밤만 없애고 있으니 내가 못 살아. 걸핏 하면 이렇게 구박 하면서도 밥도 잘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아파서 알랜 소리를 하면 시끄럽 다고 구박을 했지요. 다 낳아서 돌아다니면 일을 안 한다고 또 구박을 했고요. 날마다 구박을 당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일부러 며느리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안 싸우는 날이 없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시장에 갔다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려. 아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은 흘끗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능창을 떨었어요. 아 글쎄 시장에 가니까 보동보동 살찐 노인의 값이 천금이지 뭐요. 우리 아버지도 살만 좀 잤으면 팔아서 부자가 될 텐데 저렇게 비쩍 말랐으니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요. 에이 설마요 80먹은 늙은이를 누가 사요? 아니야 오늘도 두 늙은이나 팔려가는 걸 봤는데 글쎄 노인 한 명에 논 단마지기 값이나 주더라니까 남편이 자꾸 능청을 떨며 말하자 아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살만 지면 팔 수 있다 이거예요? 남편은 더욱 능청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 팔 수 있고 말고 그것도 금값으로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을 찌게 할 수 있죠? 어떡하긴 어떡해 아버님 마음 편히 잘 모시고 음식 대접 잘 해드리면 살이 찌지 않겠소? 알았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시아버지한테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혔습니다. 또한 방이 추우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고 더우면 옆에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할 테니 아버님은 들어가서 쉬시라며 등을 떠미는 등 극진하게 모셨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마음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구나 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며느리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하는 일도 도와주고 손자들도 잘 돌봐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지요. 이렇게 서로 잘해주다 보니 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정이 담뿍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하루는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여보 이젠 아버님께서 살이 많이 찌셨으니 내일 시장에다가 내답합시다.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신나간 소리 말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아버님을 팔긴 어디다 팔아요? 그런 뒤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잘 모시며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돌거북으로 변한 친왕 옛날 아주 먼 옛날 몽골의 푸른 초원에는 은하수처럼 길고 넓게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어찌나 맑은지 강 밑에 작은 돌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였어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소라라고 하는 어여쁜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강 동쪽에는 잔인하고 포악한 친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왕의 집에는 말을 방목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이름도 성도 없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데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왕에게 붙들려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방목하는 아이라고 하여 소년을 목아 라고 불렀습니다. 목아는 고생이 막심했지요. 매일 새벽 별을 지고 나가서 저녁 늦게 달을 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친왕은 제때 밥을 주지 않았으며 또 맥까지 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가는 늘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은하수같이 투명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과 함께 지내면서 소원의 넓은 가슴과 하늘의 푸르름을 이해했으니까요. 어느 해인가 꽃이 피는 봄 이었습니다. 모가는 연해 때처럼 말을 물고 강가를 지나가다가 강 건너에서 어여쁜 소녀가 모가를 향해 웃음을 머금고 정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녀는 모가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았는지 저녁만 되면 그곳에서 모가를 기다리곤 안했습니다. 처음에 모가는 소녀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자기를 향해 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차츰 사랑이 움텄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자라나던 어느 해질녘이었어요. 모가가 말을 방목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가를 지나는데 강 건너편에서 소녀가 모가를 향해 손을 흔들더니 무언가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모가가 말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보니 그것은 젖 두부였습니다. 젖을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이었지요. 그 위에는 꽃을 수놓은 분홍색 주머니가 메어 있었습니다. 모가는 흐뭇한 마음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소녀도 이쪽을 향해 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 후 모가는 늘 강서쪽으로 달려가 소녀와 함께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소녀의 이름이 소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모가와 소라는 날이 갈수록 정이 두터워져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가는 방목하러 나갈 때마다 언제나 품속에서 꽃주머니를 꺼내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으며 저녁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 때는 베개 밑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악한 신왕이 말을 타고 강가를 지나가다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소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왕은 말을 멈춰세우고 한동안 탐욕스럽게 바라보더니 채찍으로 소라를 가리키며 노예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예들아 어서 가서 저 고운 새를 잡아오너라 내가 즐기는 새다 그라고는 껄껄 웃으며 말을 타고 먼저 가버렸어요. 그날 밤 소라는 신왕의 집으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신왕은 소라를 협박하며 자기의 첩이 되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소라는 신왕이 하는 것이 하도 더럽고 추악해서 신왕을 한바탕 꼬지졌습니다. 소라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눈빛은 새별처럼 빛났습니다. 어여쁜 모습과 달리 무섭게 호통치는 소라의 기세에 잠시 눌린 듯 신왕은 얼굴이 거무칙칙 해지더니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신왕은 서세퍼랑칼을 뽑아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입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걔 누가 없느냐. 들어와 이 버릇 없는 것을 끌어내 골방에 넣어라. 소라는 병사들에게 이끌려 어두침심한 골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어요. 신왕의 부중은 벌레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던 소라는 을 신연스러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포악한 신왕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고 그럴수록 모가에 대한 그리움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마굴 속에서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모가는 소라가 잡혀간 저녁 무렵에야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모가는 소라를 꼭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모가는 소라가 잡혀있는 신왕의 부중으로 몰래 숨어들었어요. 소라를 감시하는 병사가 깊은 잠에 고라떨어진 것을 확인한 모가는 살그머니 골방 안으로 들어가 소라의 손을 잡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 지켜주지 못해 미어나오 지금이 좋은 때니 얼른 달아납시다. 모가와 소라는 골방에서 빠져나와 가져온 말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왕이 기르는 사냥개 몇 마리가 사납게 지저대며 그들에게 덮쳐들었습니다. 모가는 황급히 소라를 말등에 올리고 자신도 올라탔지요. 그리고 사나운 사냥개를 뒤로 하고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 소리에 놀란 친왕은 심실에서 나와 병사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놀란 병사들은 제각기 말을 잡아타고 모가와 소라를 뒤쫓 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바람을 일으키며 달렸고 모가도 있는 힘껏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날이 셀 무렵 그들은 흉악한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친왕은 모가를 보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누가 내놈 보고 소라를 놓아주고 같이 도망치라더냐 모가는 조금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원안의 불길을 더는 누를 수가 없어 친왕에게 소리를 질러댔지요. 그래 사람을 구해주는 게 옳은 일이오. 아니면 남의 집 처녀를 빼앗는 게 옳은 일이오.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친왕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애송이에게 욕을 듣는 게 분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친왕은 날이 시퍼런 칼을 뽑아 모가의 목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내 분이 풀리겠다. 이놈을 끌고 가. 감옥에 가두거라. 소라는 모가를 부둥켜안고 친왕에게 애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주세요. 친왕은 소라를 발길로 걷어 고는 병사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땅바닥에 걷어차고는 병사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땅바닥에 고꾸라진 소라의 귓전에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모가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미친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말뚝에 메인 모가의 몸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모가는 죽게 되었어요. 모가가 죽은 뒤 친왕은 소라에게 첩이 될 것을 또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친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다가 얼마 뒤 죽고 말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친왕은 모가와 소라가 죽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가의 시체는 강서쪽에 던지고 소라의 시체는 강 동쪽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낮이 지나 강서쪽 기슬계에 난데없이 자그마한 흙더미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모가의 무덤이었어요. 근처를 지나던 마음시착한 목충민들이 모가를 묻어주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모가와 소라의 무덤 자리에는 두 개의 산뽕우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강 위에 큰 돌다리를 놓은 듯 서로 이어졌지요. 이 소문은 이내 신앙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신앙이 병사들을 이끌고 강가에 나와보니 과연 두 개의 산뽕우리가 평지에 솟아있었습니다. 대뜸 그것이 모가와 소라가 변한 것임을 알아본 신앙은 차갑게 웃더니 숱한 석공들을 불러다가 이어진 산을 떼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석공들은 반나절이나 바삐 돌아치며 쪼았으나 쪼는 쪽쪽 산이 자라났습니다. 제 아무리 큰 힘을 들여도 그 둘을 떼놓을 수가 없었지요. 화가 침인 신앙은 석공들을 있는 대로 불러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쪼개 하였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석공들은 일에 지쳐 팔을 쳐들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두 산뽕우리는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자신이 직접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산뽕우리가 이어진 곳에 서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기역고산을 갈라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놈들을 몽땅 죽이고 말테다. 그의 말소리가 끝나자 갑자기 꽈르릉하고 천둥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산뽕우리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앙은 허공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신앙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니 커다란 돌거북이 한 마리가 강 복판에서 허우적 떼다가 곧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거북이가 신황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흉악한 신황이 돌거북이로 변한 뒤 두 산봉우리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산봉우리는 오늘까지도 강서쪽과 동쪽에 우뚝 솟아있는데 사람들은 그 산을 불사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돌거북이로 변한 신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거북이는 사시사철 쉼없이 흐르는 강물에 씻겨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영영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마두금 소리 옛날 옛날에 할머니와 수허라는 아이가 함께 스무 마리 남짓한 양을 미천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허는 날마다 양을 몰고 들에 나가 풀을 뜯기고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도와 밥도 지었지요. 비록 열일곱 살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귀고리 장대하여 제법 어른 같았습니다. 게다가 수허는 노래를 잘 부르는 뛰어난 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근의 목축민들은 모두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루는 해가 서산해지고 날이 어슬어슬 어두워지는 데도 수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의 목축민들 까지도 모두 안절보절 못하여 마음을 졸였지요. 그들이 한창 조바심을 치고 있는데 수허가 무언가 털이 보시시한 하얀 것을 품에 안고 몽골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몽골포는 이동하기 편리한 몽골족의 천막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가 들여다보니 그것은 방금 태어난 망아지였습니다. 수허는 여러 사람들의 놀라는 눈길을 바라보며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망아지가 땅바닥에서 버둥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살피는 사람도 없고 어미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그대도 내버려두면 밤에 승냥이 한테라도 물려갈까봐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망아지는 수허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어느덧 큰 말로 자랐습니다. 온몸이 눈같이 새하얀데다 아주 튼튼하고 미끈하게 생겨 수허는 물론 보낸 사람마다 귀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고라떨어진 수허는 다급한 말 울음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났습니다. 하얀 말이 퍼뜩 머리에 떠오른 그는 얼른 자리를 차고 일어나 화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문을 나서니 양 우리에서도 양들이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큼직한 잿빛 승냥이 한 마리가 양떼를 향해 덮쳐들고 있는데 하얀 말이 그 앞에 기둥처럼 버티고 서서 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수허가 승냥이를 쫓아버리고 다가가 보니 하얀 말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승냥이가 온 지 꽤 시간이 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하얀 말이 양떼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수허는 땀에 흠뻑 젖은 하얀 말의 몸뚱이를 가볍게 어루만져주면서 마치 혈육을 대하듯 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마야 네 덕에 양떼를 지킬 수 있었어. 이때부터 수허와 백마는 친구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어요. 어느 봄 왕공대인이 라마묘에서 경마대회를 연다는 소식이 온 초원에 전해졌습니다. 왕공대인은 가장 뛰어난 기술을 골라 딸의 남편으로 삼으려 했지요. 이 소문은 수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하얀 말을 타고 경기에 참가하라고 격려해주는 바람에 수허는 사랑하는 백마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젊은이들은 저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남기며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맨 먼저 결승점에 닿은 것은 수허의 백마였어요. 백마를 탄 기술을 이리 올려보내라. 왕공대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수허는 관람대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왕공대인이 보니 1등을 한 청년은 뜻밖에도 가난뱅이 목축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사에 관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은전 새잎을 줄 테니 그 말을 두고 돌아가거라. 왕공대인의 말에 수허는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흰말을 바라버릴 수 있겠는가. 수허는 왕공대인의 말이 끝나자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마대회에 참가하러 받지 말을 발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뱅이 녀석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여봐라 이 거지같은 녀석을 잡아 본때를 보여주거라. 왕공대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졸개들은 수허에게 달려들어 몽둥이 찜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허는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고 까물어쳐 버렸어요. 사람들은 수허를 단 아래 내동댕이 쳤습니다. 백마를 빼앗은 왕공대인은 코를 높이 세우고 위풍당당하게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수허는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며칠 동안 몸조리를 하고 나서 차츰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허가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득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수허가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이 문만 계속 덜컹거리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아이고 하얀말이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말에 수허는 부리나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는 늠름한 모습에 백마가 코를 흥행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마의 몸뚱이에는 화살이 열여덟 개나 꽂혀있고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허의 가슴은 칼로 애인한 듯 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하얀 말의 몸에 꽂힌 화살들을 하나하나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상처에서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중상을 입은 백마는 그 이튿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원래 훌륭한 말을 얻은 왕공대인은 무척 기뻐하며 좋은 날을 택해 친척들과 친구들을 청해 말도 자랑할 겸 큰 잔치를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로 무사들을 시켜 말을 끌어오 게 했지요. 그런데 왕공대인이 말위에 올라 미처 바로 앉기도 전에 백마는 내굽을 안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왕공대인을 땅바닥에 뿌리쳐 버리고 잇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공대인은 겨우 몸을 일으키고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빨리 저 말을 붙잡아라. 붙잡지 못하겠거든 쏴 죽이거라. 사수들은 미친 듯이 하얀 말에게 덮쳐들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렇지만 백마는 끝내 집으로 돌아와 정다운 자기주인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원은 슬픔과 분노에 떨며 며칠 밤을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하얀 말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반가워 정겹게 쓰다듬어 주니 백마도 다정하게 그의 몸에 기대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영원히 주인 옆을 떠나지 않고 주인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인님 저의 힘줄과 뼈로 마두금을 하나 만드세요. 잠에서 깨어난 수원은 백마의 말대로 그의 뼈와 힘줄과 꼬리로 마두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두금을 켤 때마다 수원은 왕공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고 하얀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달리던 흥겹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럴 때면 마두금 소리도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때부터 마두금은 초원의 목충민을 위로해주는 악기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마두금 소리를 들으며 목충민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곤 하였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요술괴짝 이야기에서 처녀에게 준 옷과 요술괴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값진 물건 이라고 생각 생각 하시나요? 천석이는 옷 한 벌을 주고 온 나라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미 삶에 여유로웠던 처녀는 고작 옷 한 벌을 선물로 받고 왜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처녀가 안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보물 중에 보물인 요술괴짝을 천석이에게 권한 것입니다. 더군다다 천석이 처녀에게 준 그 옷 한 벌은 천석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천석이에게 느꼈던 감사의 마음은 요술괴짝 만큼이나 값비싼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배려나 마음은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천석이의 마음이 듬뿍 담긴 옷과 처녀가 권한 요술괴짝은 둘 다 값비싼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릴땡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